6월 3일에 해먹는 김장김치처럼 해먹는 통배추김치입니다. 배추 4통을 4도막이로 4쪽으로 다가 해서 절여서 절여서 무 2개를 채 쓸어가지고 버무리고 있습니다. 버무럭 버무럭하는 김장김치처럼 하는 알배기 속배기 통배추입니다. 김치 한 손이로 버무리다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짜지도 않고 맛있게 됐네요. 2023년 6월 3일 토요일에 당근은 배추 4폴기 김치랍니다. 영상 끝 다시 영상 끄고 다시 버무릴 겁니다. 속배기 쌀 겁니다. нож appointment 그리고 뒤집 Feyn에서